Q. 인스타를 해보려고 샀어요. 인스타를 해보려고 샀어요. 근데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. 촬영 때 작가님 계속 너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셔서 물어봤어요, 작가님한테. 구절해서 바로 샀어요. 아,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하면 인스타에 좀 멋있어서 사라지긴 하는데 맞습니다. 공부에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아직 솔직히 잘 모르는데 차마 7월 29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. 국제 호랑이의 날을 넘기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호랑이가 이제 멸종위기에 모이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호랑이를 보호하자는 느낌으로 호랑이의 기념일이 생긴 거죠. 제가 호랑이니까 제가 잘 한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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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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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